이름부터 귀엽네. 내가 너 찜했딱 맘스터치 찜했딱. 한 마리에 17,000원. 한 마리는 9,000원. 깨가 왜 이렇게 크노 했더만 누룽지네? 대충 작은 사이즈로 7조각 정도 들어가 있네요. 일단은 냄새가 굉장히 특이합니다. 동양적인 냄새가 나는데? 다리 하나 먹어보겠습니다. 굉장히 바삭바삭해요. 누룽지 때문에. 뒷맛이 약간 매콤한데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야채들이 많이 있는데 뭐야? 고소하다는 느낌이 들어요. 누룽지 때문에. 뼈를 자꾸 씹게 되는데 누룽지 때문에. 누룽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냥 누룽지. 맘스터치 찜했딱의 평가는 찜닭 모티브라서 그런지 일반적인 치킨이랑은 좀 달라요. 찜닭이랑도 달라요. 그럼 뭐가 남느냐? 누룽지. 이상을 만들었어요. 맛은 괜찮다는 거. 누룽지 때문에 찜했딱 바꿔야 돼요. 찜했누. 원래 찜닭에 누룽지 안 들어가잖아. 누룽지가 이렇게 맛있는데 왜 당신은 구독을 안 누룽지.